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. 그분이 오디오를 좀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본인보다 훨씬 더 그 매니악한 오디오 매니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중에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너무 평범한 스피커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. 아 예, 해볼 건 다 해봤구요. 이제 음악 들어야죠. 예, 코딩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딩을 하죠. 그런데 코딩을 하다보면 그 코딩, 그 코드의 복잡성이 점점 높아집니다. 그러면 그 복잡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체계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체계들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더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문제를 만들어서 체계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또 그 체계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점점점점 원래의 문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돌고 돌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? 해볼 건 다 해봤고 이제 이래야죠. 안녕하세요. iff